물론 큰 어떤 군사적 위기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미중 간의 갈등이 대만 문제 또는 또 다른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서 갈등이 번진다거나 또는 중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어떤 충돌이 미일 군사동맹의 전쟁 참여로 이어진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 가설입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이 중국의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군사기지를 공격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과 일본은 공격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입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진 않죠. 왜냐하면 과거에 첫 동력을 가지고 했던 1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그 이전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초강대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8천여 발의 핵무기가 있고요. 중국도 최소한 500발 이상의 핵무기가 존재합니다. 핵무기 하나의 파괴력만 하더라도요. 과거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15키로톤 21키로톤의 핵무기에 비해서 무려 20배 이상 400키로톤 이상의 핵탄도들을 지금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인류의 공매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쟁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너무 방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역시 사라여부의 총성,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의 암살 사건이 결국 유럽 전역의 전쟁을 일으키게 됐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